휘미아도 매미 써 어 뭐야 휘미아도 매미 써 어 뭐야 누르는 거야 실제로? 누구야? 누구야? 나 눌러! 나 돌아! 누구야? 나 돌고 싶어! 가수네 가수야 야 목소리가 좋은데? 야 멘트는 별로 야 전소민 야 전소민 야 전소민 야 전소민 뭐야 우구이 한산이가 뜨겁게 지져봐 여러분 후회 없는데 안 후회 없어요 아 잠깐만 이거 아 이거 나 때문에 너네 아빠가 죽었다고 생각하는거지? 어? 장근아 아 무서워라 정국가자의 고발 나 때문에 인생이 없는데 아 뜨겁게 지져봐 여러분 후회 없는데 안 후회 없는데 아 나 그렇게 알거같이 내 목소리가 노래 잘하는데? 네 어? 아 아 잠깐만 희놀이가 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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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야 미쳤다 미쳤네 저기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저기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위에 계신 분은 저를 10점 만점 중에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? 이 형은 왜 점수를 줘? 0점이지 멘트 0점 10점 만점에 몇 점 주시겠어요? 저는 엄청 좋게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7점 드립니다 저기 혹시 최근에 작품을 했나요? 예 가장 최근 한 일주일 정도 어? 일주일밖에 안 됐다 야 잠깐만 일주일 야 그거다 저기죠? 야 이태어 클래스다 어? 아 그 장래스? 아 그 저기인가 보다 이서준이요? 이서준이요? 박서준이지 아 형 이서준 너무하다 야 이서준 뭐야 빰점 빰점 드릴게요 아 배 hofs우 선미Se туrió 야?? 하 하 하 하 하 네